오늘은 욕쟁이 할머니에게 욕먹으면서 밥 먹는 이유 욕쟁이 할머니에게 욕먹으면서 밥 먹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매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직장에 다녀야 될지 또 내가 평생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꿈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이마에 이니셜이라도 붙여주든지 그러면 참 좋겠다 헷갈린다 이거예요 헷갈린다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들이미는 형제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랑이냐 그랬더니 자랑 맞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정말 기분 되게 나빴는데 몇 명이나 그랬더니 사지선당도 힘든데 한 여섯 명 정도가 자기를 따라온답니다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데 고르기 너무 힘들다 백보 양보해서 이 말이 진짜라고 해도 그렇죠?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못 고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선택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선택하는 만큼 피곤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자유의지 그랬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축복이자 또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원리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의 기준 그러면 세 가지예요 기준이라기보다도 이건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끌림이 있어야 돼요 끌림, 끌린다 거기서 영어 단어가 attraction이 나온 거 아니에요 끌리다 자석같이 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발걸음이 멈춰지는 데가 있어요 음식을 먹다가도 젓가락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끌리는 거, 멈추는 거 그거 사실 인간이 본능이거든요 자기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뭐가 좋고 뭐가 끌리는지 그런데 이것을 윤리, 도덕, 외압 이래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좋아도 안 좋아한 척, 싫어도 좋은 척, 끌려도 안 끌리는 척 그래서 병들게 산 사람들은 나이 서른 정도 내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끌리는 게 당연한 건데 끌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바보가 있어요 죽은 거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끌리는 게 있는데 끌리는 걸 두려워하고 끌리는 걸 죄의식을 갖고 끌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뭘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일단 끌림을 주셨어요 마음의 끌림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요 내가 이 남자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바보 같은 소리에 앉았어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잘 살고 있으면서 만약에 끌림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 결혼도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런 결혼을 해요? 끌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냐고요 그건 바보죠 끌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속성이에요 끌리면 또 뭐합니까? 잠깐 끌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두 번 했더니 막 경기가 나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럼 아니죠 그렇죠?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끌리는 게 꽤 지속해야 됩니다 꽤 나는 결혼한 지 3년 됐더니 끌림이 사라졌다 이건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지속성이라는 것은 꽤 가야 돼 꽤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끌리는 요소들이 꽤 있어야죠 또 싫어졌었다 또 뭐 그렇게 정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책을 사놓고 사는 것만 잘하는 사람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지속성이 없으면 적어도 그 사람은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시작을 했으면 다 읽어야죠 시간이 오래 걸리던 짧게 걸리던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토플 같은 거 사놓고 맨날 앞에 10페이지 20페이지 보고 뒤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지속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 끌림도 있고 지속성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림도 있어요 지속성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건 만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무슨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끌림에 반응하십시오 끌리는 것이 지속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 선한 열매가 나오는가 그건 맞는 겁니다 직장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이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툴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끌리는 게 있죠 은혜를 받는다 한 번은 그래도 두 번 갔더니 아니다 그게 아니죠 꾸준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역으로 사는 사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끌림도 없어요 그런데 죽치고 떠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벌 받으니까 또 하나가 지속성도 없어요 한 번은 그런데 두세 번은 경기가 나요 맨날 엎어져 자고 그다음에 다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점점 막 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 설명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상식을 주셨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 되는 간에 끌림의 원리 세 가지예요 끌림, 지속성, 열매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쉽게 얘기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간다고 합시다 기차 타고 부산에 간다 이럴 때 기차가 뭐예요? 수단이죠 그럼 부산이 뭐예요? 목적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에 간다 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어떤 길 자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풍성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들으십시오 옷을 잘 고르면 한 계절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차를 잘 고르면 1년 편안하대요 난 좀 더 가는 것 같던데 직업을 잘 고르면 10년 편안하고 배우자를 잘 고르면 30년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30년 편안하대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분 얘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선택할 때 최고의 것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셸돈이 썼던 책 있죠 In His Steps라는 책이 번역되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선택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새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나온다 뭐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항상 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근심의 관계인데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한번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참 근심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 사라지게 해달라 문제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믿음 주십시오 그럼 근심 사라진다니까요 환경과 조건은 한이 없다 그랬죠? 환경과 조건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항상 변해요 채워지면 또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또 불만이 생긴다고 걸어 다닐 때 차만 있으면 되죠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생기면 외제차 이렇게 차가 올라간다니까요 환경과 조건으로 간다면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도 한이 없고 근심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벌이 왜 근심해?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단돈 100만 원, 천만 원이 있으면 안심할 것 같은데 재벌들은 기본 재산이 어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망해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무슨 죄인지 알아요? 천만장자가 망해서 백만장자가 돼서 자살했다고 우리는 언제 백만장자가 되보나 그런 생각 같잖아요 상대적인 거라니까 상대적인 거 그래서 조건 따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어야 돼요 믿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근심의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 근심이 있죠? 이 모양 저 모양 근심이 있을 때 뭐가 채워지면 근심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때만 근심이 사라진다 오늘 성경이 중요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 믿으면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많은 사람들 보면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약간 비싸더라도 브랜드 있는 옷이나 신발을 사는 이유가 뭐죠? 저도 브랜드 없는 걸 한번 사봤어요 사봤더니 모양은 똑같은데 제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가방이었어요 가방, 여행 가방 여행 가방을 중국에서 정말 싸게 샀다고 샀거든요 그 당시에 50원이니까 얼마야 우리나라 돈은 한 만 원? 그때 만 원 나야 5천 원 주고 샀어요 너무 잘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LA 공항에서 터진 거야 그게 막 터져가지고 그때 뭐 이름도 없는 건데 공항 안에서 가방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250불인가 300불 주고 샀어요 딴 데 가면 100불도 안 줄 건데 공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날 쳐다보고 끽끽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수건 들었다 놨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아 이게 브랜드를 믿을 만한 걸 사야죠 가방만은 믿을 만한 걸 사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게 브랜드가 없으면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브랜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튼튼하다 그러는 거죠 안전하다 그러는 브랜드를 믿고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요즘에 휴대폰 망가지면 홍대 앞에 야매로 하는 데 많이 가시죠?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소개해 줘가지고 뭘 멀리 가냐고 본사 가지 말고 아이폰 가지 말고 거기서 하라고 저도 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휴대폰이 맛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놔도 혼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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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열 번도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귀신 들렸나 그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바꿀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휴대폰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팍팍 가버리면 되는데 네팔 성교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꺼졌다 커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전화도 잘 안 오니까 혹시 전화하다가 끊어지면 기분 나쁘서 끊는 게 아니라 전화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 혼자 한 열 번씩 꺼져서 켜다 하다가 안정이 되고 그래요 일을 일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믿을 만한 데가 되는구나 야매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를 뭐 무인과에서 하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휴대폰에 버리고 다시 사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몸이나 영적인 거나 이런 걸 함부로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곰탕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설렁탕인가요? 설렁탕 곰탕하고 좀 다른가? 곰탕 곰탕을 이렇게 뼈 울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뼈를 이렇게 쓰면요 맛에서 우유 맛이 난대요 우유 맛 진짜 그렇대요 우유 맛 그런데 우유 맛을 나게 만들려고 가짜들은 분유를 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가끔 먹는 사람은 진짜 좋은 뼈를 써서 우유 맛이 나는지 분유를 탔는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을 만한 곳이라고 인정받은 곳을 향해서 타가잖아요 얘가 뭐예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그 신뢰가 깨진다고 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깨진다는 거 왜 그래요? 믿는 값이 그게 반 이상이거든요 믿는 값 믿어주는 값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제목에도 삼았는데 욕쟁이 할머니 계시죠? 욕쟁이 할머니 욕 막 해야 돼요 안지라 그러고 왜 남기냐 그러고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욕 먹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쟁이 할머니의 핵심이 뭐예요? 손님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그 할머니가 쓰는 재료는 확실한 거예요 절대 몸에 나쁜 거 안 줘요 진짜 우리 친할머니 같이 해준대요 그래서 욕 먹는 것을 감수하고 가잖아요 뭘 믿어요? 음식을 믿어요 음식을 믿음이라고요 믿으면 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 보는 거 아닙니까?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못 믿는 게 치과의사거든요 치과의사 제가 상담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치과 개업하려고 하면 빚을 많이 내거든요 기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려고 하면 과잉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치과 가면은 제가 지금도 북경에 계신 치과의사 한 60년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래요 썩은 일에도 자기가 최고래요 그런데 이제 엉터리 치과의사일수록 맨날 뽑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치과 가보셨어요? 가면 이따가 많은 망치 같은 걸로 때려요 아프니? 그거는 맨살을 쳐도 다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아프다고 하면 뽑아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고 썩었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저도 멀쩡한 입반데 가서 뚫으라고 하고 빼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직 끝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5년 전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이 서른다섯이 넘어서면 충치가 더 성장을 안 해요 그냥 껌껌껌 이따에도 더 이상 충치가 안 생기거든요 pH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믿지 못할 의사들 가면은 일단은 벌려놔야 또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세요 치과를 가면 반드시 6개월 이후에 또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봉이 되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래요 이게 치과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이 많이 그러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만 손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부부들을 보는데 가장 불행한 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부부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부부예요 돈은 많은데 믿지 못해가지고 돈 갖고 걱정해요 부인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서로 따로 주머니 챙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죠 제일 불행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했죠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거나 박혀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쩌고저쩌 쭉 나가란 다음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훈련해서 인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훈련 못해요 잔잔한 거 무슨 파벌로 개 실험하듯이 먹이 줬다 뺏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잘 보세요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에 어떤 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한 봉우리 뭐 1000m짜리 봉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1500m짜리 봉우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해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뛸 수는 없잖아요 더 높은 봉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내려가게 만드셔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1500m 봉우리까지 갈 수 있죠 너는 수준이 1000m가 아니야 내가 너를 1500m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뭐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지 못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고 하는데 왜 내려가게 만들어요? 1000m가 아니라 1500m의 자리까지 나를 이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내려가라고요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으면 글로 가요 믿고 따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게 그렇다고요 봉우리 옮겨가게 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보시죠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가게 만드신 다음에 올리시잖아요 봉우리 내려갔다가 노예까지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총리까지 올리시잖아요 그거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길 따라가겠습니까? 그걸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해요 못하니까 기껏 하는 게 뭐죠? 있는 자리에서 바로 위로 갔다 내려갔다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스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우리 말씀에서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이후에 겪어야 될 게 많잖아요 십자가도 겪어야 되고 부활도 체험해야 되고 후에 오순제 성립 강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다 아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아니까 왜 이때 믿음을 저버리나 그러지만 그 순간 한순간 상으로 보십시오 어떨 때 절망같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 바닷까지 떠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나아질 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믿음을 뜨십시오 지금 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이 일비를 하지 마십시오 신뢰하고 나아갈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 얘기예요 도마가 5절, 6절 보십시오 도마 항상 이 문제인데 이 도마 도마가 이런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이거 주께 이사가면 뭐예요? 의심이 많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겠다 그 얘기죠 알아야 간다 그 얘기예요 말해줘야 간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래요 잠만 말고 따라와 그러면 진리와 생명의 자리까지 갈 거야 예수님이 길이란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차 타고 부산 간다 기차가 뭐예요? 수단이죠 부산은 목적이고 길이란 게 뭐예요? 내가 그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길이야 나 따라와 그냥 내가 하는 게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러면 진리와 생명의 길까지 갈 거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못한 게 뭐예요? 그건 아닌 거죠 자기 머리로 다 알아야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어를 배울 때 언어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구조가 이런 사람이에요 알아야 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말 어떻게 배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 따라했어요 문법 배웠어요? 아마 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야 배울걸요? 기초적인 문법 중학교 가야 문법 배우죠? 정식으로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따라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그래서 우리 관형적인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문 닫고 나가라 이게 논리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투적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쓰잖아요 이해하고 이해보다도 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깎아라 머리를 깎으면 대패를 깎을까요? 죽어요? 머리 깎으면 그런데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아주세요 그래도 그 아저씨는 머리를 안 깎았고 머리카락을 깎아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동설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시간, 해 뜨는 시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안 합니까? 지금도 영어로도 Sunset, Sunrise 그러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태양을 맞이하는 시간 이렇게 말하면 미쳤냐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도라는 건 뭐냐 하면 이해가 있고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가 오는 거예요 이해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야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봤더니 사랑이 이런 거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3장 6절 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세족식이 나오거든요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는 것이 나중일 수 있다는 거죠 잔말 말고 발이나 내밀어 인마 무접 많은 주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지금 다 알고 난 다음에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발 내밀어서 씻어달라가 아니라 발이나 내밀어 인마 내가 씻겨준다 그러면 씻은 받아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제자도라고요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라고요 믿고 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거죠 한번 보세요 모세 요즘에 10가지 구약 시대 살피고 있는데 모세 한번 예를 따라 봅시다 거기 보면 바로에게 가라 그랬는데 가서 뭐 할지 알려줬어요? 알려줬냐고요? 알고 갔어요? 모세가 뭘 알고 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고 간 거지 가라니까 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한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분석 안 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서 오히려 지파라기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우성을 치고 그럼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승리이 끝이잖아요 왜 그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죠? 완악하게 만들었죠? 망하게 만들려고 바로가 완악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바로는 굉장히 맷집이 좋은 애입니다 안 그래요? 맷집이 좋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했지 여러분 웬만하면 한 두 가지 재앙만 해도 여러분들 바퀴벌레 재앙 그래가지고 온몸에 바퀴벌레가 들끓어도 지긋지긋해도 한 말씀만 다 그래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통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10가지 등을 다 강개입하수 도구 한 캄 장 장자까지 다 갈 때까지 버티고 버티니까 다 깨지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때려도 계속 버티면 망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즉각적인 배결을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버텨보십시오 죽도록 망하려고 바로에게 완악함을 준 얘기는 망하려고 해요 망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지난 후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가 쎄 보이지 않겠어요? 와 대단하다 나 같으면 이런 한두 가지 재앙에 벌써 항복할 건데 항복도 안 하고 너무 센 적이야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여금 강파하게 만들어서 왜 강파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망하게 만들려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대적이 쎄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나 놓고 보면 이것도 다 맞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그거 당시 알았어요? 몰랐죠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고 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꼭 마귀 사촌 같은 녀석들이 와가지고 성경 좀 안다는 애들이 꼭 그래 드디어 초대가 옮겨갔어 뭐 이런다고 정말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이 있죠 초대가 옮겨갔대 또 어디서 들은 소리예요 괜히 그러면 망할 것 같이 보이죠 너는 끝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끝이에요?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탄이 원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끝장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다시 골짜기 내려와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죠 와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있지 않냐 하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가 너무 오래 버티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일까 우리 이런 고백만 되게 많이 해요 주님 내가 누구 간대 하나님이 진짜 화가라 하죠 한마디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네가 누군지 뭐가 중요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 간대? 이런 거잖아요 네가 뭐면 어때? 그거야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보낸 분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네가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끔마다 기도할 때 잘난 척 하려고 특별히 장러님들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뭘 무엇이 간대? 우리를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거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잘난 척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미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게 뭘 중요해요?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러잖아요 다른 입이 짧고 말 잘못하고 지저분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실력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입이 쓰니까 몇 마디예요 그랬더니 한마디 말자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다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무슨 할 말이 맞냐? 그렇죠? 하나님 다 지으신 건 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뭘 지겠어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능력 주려면 능력 못 지겠어요? 자기 자신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대가 뭘 중요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간대? 그게 중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다시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어버리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 못하고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해보고 그냥 샘플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빚이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잠원 22장 7절로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인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는이라 빚이지 말라 제가 빚이지 말라 이 얘기는 제가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성경 말씀이니까 빚이지 말라고 빚이지 말라고 제가 빚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춤도 부채춤을 싫어해요 부채 싫어하고 서해 안에 내가 딴 데는 다 가도 대부도에는 잘 안 가요 내가 되게 싫어해 그런 거 빚이지 말자고 그래서 저는 빚도 없어요 집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타가고 전반적으로 저는 하여튼 비슷한 발음 되는 것도 싫어해요 빚, 부채, 대부 다 싫어한다고 성경에 빚이지 말라고 왜? 빚지면 종된다고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더라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는데 거기 또 말을 하더라고 빚 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니 빚 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니 그래서 빚 안 내고 집 사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이 또 중요한 거죠 불쌍한 듯이 예수님까지 쳐다봤어요 그랬냐 그 부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빚 내서 집 사가지고 집값은 떨어지지 못 갚고 무슨 하우스 푸월이나 맨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보내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잠원 22장 7절 딱 보내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하고 싶어 죽겠네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딨냐 글쎄 그래가지고 돈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기본적인 원리 빚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빚 안 지르는 방법이 뭐냐 굶을 상황이 되면 그냥 굶어요 굶으면 죽기 전에 도울 사람이 나타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진짜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빌려도 안 줘요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굶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비만이 문제지 굶는 게 문제예요 영양과잉이지 내가 볼 때 지방은 충만한 사람이 맨날 가난하다 가난하다 네 몸이 부자야 너는 1년치 지방을 다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빚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통계가 나왔죠 통계가 나왔더니 우리 외국에 나가 있으면 또 한국 사람들도 동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번 그런 거 나왔죠 우리 1인당 가계빚이 19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섰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큰일 났다고 망했다고 어떻게 가계빚이 한 가구당 2000만 원이 넘느냐고 내가 원래 진짜 웃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가계빚이 내가 원래 1억이 넘을걸 1억이 뭐야 거기 다 빚이거든요 자동차도 빚 내서 샀고 모든 게 다 몰기지니까 집도 다 빚이고 모든 게 다 홈페이잖아요 다 빚 내서 산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 계시죠 이민 갈 때가 제일 부자예요 알아요? 돌아올 때 다 빚이에요 다 빚 크게 묻는 분은 지금 올 때 못 올 거예요 그렇죠? 이민 갈 때가 제일 부자예요 다 빚이고 다 털면 10원도 없어 거기는 10원이에요 1불도 없어 1불도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미국의 부자 빼놓고 서민 이하는요 미국은 완전 통제사회입니다 완전 통제사회인 이유가 뭐냐 빚에 의해서 얼금해는 사회예요 자동차도 빚 집도 빚 다 빚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죠 그러다가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석 달만 돈을 못 내봐요 다 뺏어 가버려요 그냥 미국에서는 곧장 홈리스 되는 거 그거 시간 문제예요 석 달 넉 달 만에 홈리스 돼버려요 신용불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사회예요 그게 무슨 자유사회니 마음대로 사회니 말같이 다는 소리죠 왜 그래요? 종된 거거든요 빚을 통해서 종되는 거 누가 만든 제도인지 알아요? 유태인들이 다 주의씨들이 다 만든 제도라고 정제공황 때 안전하게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강구했던 게 뭐냐면 3분의 1 정도의 자산은 장기 몰기지를 주자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 갖고는 투기성 자금 그래서 타이거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돈을 벌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니까 그게 이익이 되더라 거기서 나온 이론인데 바보 천체들이 다 따라가면서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고 미국의 몰기지 제도를 깨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성교도 같죠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은 절대 몰기지로 집 안 사요 인도 애들은 걔네들 안에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있어 걔네들 그 카르텔을 어기면 자기들끼리 막 살인돼요 죽여버려요 중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배신해 잘 안 죽여요 착해서 죽이지 못해 그래서 막 지멋대로 뛰는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도 가방 가게 주인을 몇 명 알기 때문에 하는데 무조건 이민 오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쫙 모여요 모여가지고 10명 정도가 우리나라 같으면 개 같은 거래요 그래서 10사람이 돈 죽어라 벌어가지고 다 모아서 한 사람은 집 사줘요 그러니까 몰기지 아니죠 집 사요 둘째는 두 번째 사람은 집 사줘요 다 모아서 세 번째 사람은 집 사줘요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10년 지나면 10집이 다 자기 집이 다 있어 그리고 20년 지나면 두 채씩 있어가지고 임대해 줘 임대해 줄 때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임대받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임대료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인도가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30년 지나면 인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은 지들끼리 쌓아가지고 원수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헛떡떡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빚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속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약간 설명을 했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진리라고요 빚지지 말라고요 빚지지 말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빚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는 뭐 이해되고 안 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 뭐냐 세상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고 그리스 로만 사상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성경의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헬레리님에서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따라야 된다 헤브라이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제자도예요 순종 듣는 거 쉐마 듣는 거 순종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는 나중에 와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런데 헬레니즘은 이해해야 순종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이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오늘 요한복 14형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맨날 근심에 빠져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안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근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근심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고 선교 가라면 선교 가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왜냐고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믿죠? 따르라고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온 다음에 그게 왜 중요했는지를 다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과 감사와 간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신한 용도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고 누리라 오늘 주제는 두 개예요 믿고 누리라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집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가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권, 펠로우십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난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끈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모든 에너지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길로만 가서 나는 순종하는 에너지를 다 쓴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어디다 쏟으면 돼요? 순종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고성 성경 간다 하면 고성에 올인하고 대만 성경 간다 하면 대만에 올인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흐름 속에서만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다 쏟아 부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죠 길을 아니까 그런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교회에서 지도를 못 해주니까 교인들끼리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께 오셔서 스타디를 한다든지 뭘 하면서 길까지 찾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길 찾아야지 순종해야지 결국에는 다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길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심장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제 휴대폰이 워낙 고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물이 돼버렸습니다 야매를 가지 말라고 했죠 야매를 갔더니 그래서 이게 언제 꺼졌다 켜졌다 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부터 꺼질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충전을 해놔야 돼요 지금 제가 종말로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언제 배터리가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느냐 하면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신호가 없는 곳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크다고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나 정도 있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런데 왜 그렇죠? 그때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 배터리 소모가 많답니다 왜냐? 연결점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뛰기 때문에 기계가 계속 도는 거예요 연결점을 찾으려고 그렇죠? 연결 찾으려고 그리고 일단 연결이 되놓으면 배터리 소모가 팍 줄어버려요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에너지가 한계가 돼 있는데 연결점 찾으려고 막 분주하게 뛰는 거라고 그런데 일단 연결점 찾아 놓으면 그다음에 안정이 돼요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통화하는 데만 다 쓸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는데 왜 힘드냐 하면 감 잡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네팔 성교를 4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때 그때는 에너지 소비는 많았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어떤 성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신호 찾는 거예요 신호 그러다가 신호를 딱 찾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정적으로 다음에 가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무거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면 돼요? 순종하는 데에 쏟으면 된다고 대만 성교는 이미 그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가서 쏟아붓기만 하면 선한 열매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림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페로우십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교회를 잘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매 예배마다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이게 와가지고 좀 어색하고 힘들고 한 사람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지금 감 잡고 있는 거예요 신호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매는 없고 피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깊이 있게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일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남찬하는 믿음의 종들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누리는 거죠 enjoy enjoy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쓰십시오 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맘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되게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딸이 대학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딸 대학 갈 때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성질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1년 동안 그러면 걱정만 하고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딸은 공부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누려야죠 누리고 성격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지금 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걱정 어린 눈으로 맨날 쳐다만 있으면 애 공부가 되겠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선교 가라고 그래요 선교 가서 일주일 동안 잘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애도 마음 편하게 공부 잘하고 엄마 돌아온다니까 그냥 계속 장기 파송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일 해요 자기 일 그런데 그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잘해주는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지 나쁜 성격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쁜 거예요 성질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누리십시오 누리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자기 자녀 중에 하나가 결혼을 못해서 그런다고 결혼할 때까지 그거 기다리고 안달복달 할 거예요 자기 인생 살라고요 자기 인생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도 할 거예요 매일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에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매일 같이 글 올리고 해서 조이스 마이어하고 친구 삼으십시오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와요 조이스 마이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지금도 방송설교 맨날 해요 물론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지만 방송설교도 계속하고 참 좋은 삶에 반짝반짝하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조정민 목사님 스타일의 글들을 많이 써요 대구법 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저널리스트 출신이니까 조이스 마이어도 그런 대구적인 그래서 경구같이 들어오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안 됐어요 남편 변화를 위해서 너무 심각해지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에 바뀐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더니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좋은 집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장난감을 줬는데 장난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자기는 어지러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주고 어지르지 말라고 애들이 어지러지지 않는 것만 목표를 삼으니까 장난감 사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병들죠 어느 순간 잔악과 마음껏 가지고 놀아 온 집 아래를 다 어지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하니까 자기도 만족감이 있고 아이도 최고의 만족감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집에 좋은 그릇들 있죠 본 차이나 뭐 이런 거 잘 깨지지도 않는 거 벌써 10년째 안 쓰신 분들 있죠 막그릇만 막 싸서 이가 빠져 있고 좋은 거 쓰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어른분을 가방을 하나 사드렸는데 좋은 가방을 사드렸는데 계속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아이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맨날 거지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거 어디 갈까요? 관에 넣어드릴까요? 관에? 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건 성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제일 먼저 끌어서 쓰십시오 지금도 좋은 지갑 안 쓰고 이상한 지갑만 들고 다녀서 찢어지고 있죠 언제나 좋은 거 순서 들었어야 돼요 과일 먹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과일 한 박스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부터 먹는 사람 제일 좋은 거부터 먹으면 하여튼 10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먹어요 9개죠 그 다음에 9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좋은 거 먹겠죠 그 사람은 남아있는 거 중에서는 반대로 먹는 거 먹겠죠 10개 중에 제일 나쁜 거부터 먹어요 그럼 9개 중에 또 제일 나쁜 거 먹어 그럼 10개를 다 제일 나쁜 것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인생 되는 거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다 누리십시오 기부왕 또는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중독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하는 가수 김장훈 씨가 있죠 김장훈 씨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게 되는가 나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김장훈이 히트곡이 있나요? 있어요? 뭐 가수라고 그러는데 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이 없고 뭐 별로 노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어디서 그렇게 버나?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돈이 이래저래 생기는가 봐 기부를 많이 해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서 부른대요 그래서 계속 또 출연료를 많이 준대 그래서 그와 함께 기부를 또 하고 참 웃긴 얘기죠 기부하는 것 때문에 노래보다 기부가 더 유명해져서 출연료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부를 더 하고 납득이 안 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런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가 뭐냐 하면 자기 집이 어려웠댑니다 어렵고 제가 경기도 북부에는 어떤 도시예요 동도천이라고 얘기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 살았대요 살았는데 거기서도 그러지 않아도 별로 부자들이 안 사는 동네인데 월세를 살았댑니다 그게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반만 되면 플래시를 들고 산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무덤을 파나 뭘 하시나 한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어머니가 참 믿음 좋으신 좋은 분인데 당시에 산에 갔더니 옛날에 본드 갖고 봉지에다 놓고 마약하는 식으로 본드 흡입하는 애들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좋은 마약이 많아서 옛날에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본드 갖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해보신 분이지만 손 들어봐요 물론 안 들겠지만 적어도 우리 적어도 한 마흔 다섯은 넘어온 분들이야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본드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가지고 산에 가면 본드 한 애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지고 플래시를 딱 비춰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마셔 그리고 정신 차려게 해주고 박카스 같은 거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했대요 전도하고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진짜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소개 얘기했대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내가 나는 못하지만 내가 돈 대드릴게요 돈 벌면 다 여기다 쏟아 부어줄게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떴는가 봐요 떠가지고 10억이 생겼대요 10억 10억이 생겼는데 여러분 10억 생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은 그 말이고 10억은 10억이죠 그런데 김장훈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내 어머니 다 도와드릴게요 하고 10억 생긴 걸 어머니 다 드렸대요 그 일에 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예요 그 10억을 써가지고 진짜 애들 다 본드 퇴치하는데 썼대요 그 다음부터 김장훈 씨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만 생기면 기부하고 기부하고 기부했는데 총 기부 액수가 몇백억 된다고 그러죠 지금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궁금한 게 뭐냐면 가수라고 그러는데 난 노래하는 거 잘 못 봤다니까요 김장훈이 무슨 노래 히트 했어요? 조용남은 거 똑같죠 조용남이 가수라는데 난 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뭘 불렀죠 조용남이? 최진사 집의 셋째 딸 그거 한 곡인가요? 뭐 또 있나? 뭐가 있어요? 네? 화가의 장터 그래 두 개요 그래 두 개 뭐 또 있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남이 연예인 중에 제일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며 돈이 많다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일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순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면 누리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매를 또 거두게 된다고 있는 거 다 누리십시오 노래하는 것도 누리면 점점 강해지고요 말씀 증거하는 것도 누리면 점점 강해지고요 선교하는 것도 누리면 선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지 뭐 나는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다 웃기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배는 커지고 100배는 커져요 하나님이 다른 걸 채워주는 게 더 많이 있다고 그 진리를 깨닫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라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라 풍성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철학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이기는 방법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되려고 다 같이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